네 이번 전시는요 사이메틱스라는 학문을 주제로 한 과학 창의융합 콘텐츠인데요 사이메틱스는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외국에서는 이를 활용한 전시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이를 활용한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는데 소리 즉 보이지 않는 소리의 웨이브를 다른 물질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번 전시는 저희가 과학과 예술의 융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과학적인 내용 단순하게 한쪽으로 또 예술적인 내용이 아니고 과학이 충분히 예술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입니다 특별히 어떤 관람층을 정해놓고 한 전시라기보다는 다양한 남녀노소 누구라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!